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선수분들이 보는 것 중에서 1등을 1등한 걸 추세할 수 있습니다. 누구한테 나온 건데요? 누구한테 나온다고요? 팬들한테 판매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선수단이 뽑아서 그중 1위를 마케팅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재밌게 봐야 되요. 이거 좋은 거 같아요. 1무, 2무, 2무, 3무... 뭐예요? 그냥 1무, 2무. 셔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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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? 와 상품화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뽑은거 중에 제일 표 많이 뽑힌거를 실제 출시해야 되잖아요 티 괜찮을거 같은데 티셔츠 이거 전관판에 나오는거 이쁜 티셔츠가 제일 나올거 같은데 2번 감사합니다 진짜 상품화 시키려고 거기 있는거 꼭 안있는거 티셔츠? 티셔츠? 뭐야 이거? 텀블러 전 텀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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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커 나 목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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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전달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요? 티셔츠가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예쁘던데요? 잘했던데? 저는 2번 고맙습니다 광 작가가 누구에요? 체직왕? 아 체직왕 아니고 아 체직왕 아니고 저거 나 체직왕인 줄 알았어 저거를 통해서 상품화 시킬 예정인데 골라주세요 텀블러 나도 텀블러 광 작가 체직왕? 광 작가 광 작가님 저요? 아니 저거 서수단이 어떤거를 선택하실지 광 작가님 광 작가님 저거 전혀 물어봤어요 텀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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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팔리겠네 노리도 써도 좋고 티셔츠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텀블러죠? 텀블러 텀블러요? 텀블러주세요 텀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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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을거 같은거? 네 아이징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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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텀블러 엘러스트 머그컵이요 머그컵 아 티셔츠 티셔츠 아 이거 아 그린거에요? 그 정갑판에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텀블러 텀블러요 텀블러 네 ㅎㅎㅎㅎ 셀칩 ㅎㅎ 오 원테이블러 영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? sciences 까지 어떤게 잘 최근에 출시되었 uit unclear 티셔츠 가라이벌이지 없죠? 네 티셔츠가 누구랑 라이벌이에요 텀블러 텀블러 그러면 원탱이 얼굴 딱 그려져 있고 그렇게 한번 비셨죠? 그런데 부담스럽네 나이스다 일주일이 길었다 텀블러지 진짜 이쁘네 흰색 빨간색 참고로는 예시사진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4번 빠이 저도 텀블러 제일 많이 텀블러에서 상품 될 예정이에요 상품화 시킬 예정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어떤 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텀블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텀블러 뭔데? 저 중에 그 광작가의 헤러스플라 해가지고 저걸로 해가지고 상품을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선수단님이 뽑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걸로 해서 충실할 예정이에요 텀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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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는 게 아니에요? 맞단면서 맞은 게 아니에요? 맞단면서 맞은 게 아니에요? 맞단면서 맞은 게 아니에요? 네 올라가셔도 되나요? 네 불러보면 저 그림 나온 걸로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아 티셔츠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티셔츠 티셔츠가 제일 실용성 있게 야구장에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머그컵 텀블러는 요즘 뭐 야구장에서 치식이 안 되니까 티셔츠가 제일 실용성 있게 티셔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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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셔츠가 이제 팬분들도 좋고 선수들도 입고 다니기 좋고 티셔츠가 좋을 것 같아요 뭘 제일 많이 골랐어요? 지금요? 제일 많이 나온 거는 2번 4번 2번 4번이지? 아아 그럼 난 1번 남들이 안 하는 거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저 4번이요 남들 다른 거면 안 되지 나아 최지강은 아니고요? 아 저 지강인 줄 알았어 4번요 4번 텀블러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 돼요? 4개 다? 3만원 없어요? 4번 무시 하나 맞잖아요 텀블러 텀블러 예 또 나왔네 어떻게 하신 거 아니 이거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? 텀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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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驱 경제 토趾 텀블러 네 오늘 만 그 어떤게 출시되면 좋을 것 같으니 내가 잡을 수 있는지 통일한 내용은 같이 내가 잡을 수 있는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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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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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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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5번 나는 3번 저도 3번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쉬는다 긴 긴 긴 긴 긴 줄이었네 긴 이주였지 나는 텀블러 이런거는 텁이나 티셔츠도 많으니까 나는 아이싱티 약간 색다르잖아 아 저도 아이싱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티셔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러 네 수고하세요 Q 수고하셨습니다 Q Q Q Q Q Q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